이거 의식도 훌륭하죠 맛만 있었으면 좋겠다 엄청 맛있네 와 맛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울맛집입니다 오랜만에 짜장면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원래 알던 집은 아니고요 그냥 인스타로 맛집들 구경하다가 맛있어 보여서 가고 있습니다 우선 가격이 정말 싸고요 짜장면도 잘하고 탕수육도 잘한다고 해서 가고 있는데 제발 달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맛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청구역 1번 출구고요 나오셔서 왼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보입니다 저기 보이시죠 제가 뛰어갈게요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도착했습니다 조그만 종식집인데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조그만 동네 중식집입니다 가격 좋습니다 짜장면을 먹을까 하다가 간짜장도 가격이 좋길래 간짜장이랑 탕수육 소자를 주문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면발 좋다 내가 좋아하는 면발 색깔은 아니지만 간짜장도 괜찮은데요 부어놓고 간짜장이랑 탕수육 소자 먼저 간짜장인데요 간짜장 색깔 좋아요 5천 원짜리 이거 그냥 훌륭하잖아요 맛만 있었으면 좋겠다 불량이나 하는데요 좀 먹어볼게요 우와 ण 갓 bola 간짜장 맛있어요 오래 먹은 간짜장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두번째입니다 두번째입니다. 가장 맛있었던 간짜장은 올해 3월에 방문했던 태화로 간짜장. 태화로에 비해 춘장의 고소한 풍미는 덜했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훌륭합니다. 맛있습니다. 이직 간짜장. 그리고 보기보다 양도 많았고요. 보기에는 양이 좀 적어 보였거든요. 그릇이 깊더라고요. 특히 소스가 좋았는데요. 적당히 달고 적당히 짜고 제 입맛에는 딱이었습니다. 전 너무 단짜장면 별로거든요. 간짜장 소스는 주문하면 바로 볶아서 내주시는데요. 오랜만에 싹 다 긁어먹었습니다. 소스 양이나 물기가 적당해서 면발 목넘김도 좋았고요. 정말 최고의 간짜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5천원짜리 간짜장이 이런 퀄이면 일주일에 한 번은 갈 것 같습니다. 근처에 산다면요. 오후 3시였는데도 간짜장 손님들이 끝도 없이 오시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5천원짜리가? 달지도 않고? 고기 많다. 이렇게 한번 볶아서 내온 탕수육이 흔하지 않거든요. 희국지왕님이 좋아하시는 스타일인데. 진짜 기억해요. 분먹도 아니고 쯔먹도 아니고 이렇게 볶아서 나오잖아요. 이게 되게 매력있어요. 먹어볼게요. 음! 매력적이야. 고기도 두껍고 바삭하면서 쫀득해요. 쫀득한 건 아니다. 되게 독특한 식감. 부먹도 아니고 찍먹도 아니고 기름에 튀긴 후 다시 웍에다 볶아서 나오는 탕수육은 진짜 오랜만이었는데요. 물론 간짜장도 맛있었지만 사실 이 탕수육이 이 집을 소개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만큼 맛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 요즘 많이 먹는 찹쌀 탕수육은 탕수육이라고 생각 안하고 그냥 다른 요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옛날 탕수육을 만나면 너무 행복해서 저절로 웃음이 나곤 합니다. 소짠데 생각보다 양도 많았고 컬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튀김옷이 얇은 점도 좋았고 바삭한 식감도 좋았고 거기다 돼지고기가 생각보다 굵어서 풍미가...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볶아서 내온 거라서 양념이 골고루 배어있는 거예요. 입에 착착 달라붙는데 오랜만에 진짜 맛있는 탕수육이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달지 않아서 더 좋았습니다. 사실 제 채널에는 중식집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 유명한 집들은 소개하기 좀 민망하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 너무 달고 맛도 다 비슷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오랜만에 인스타에서 맛집 하나 건졌습니다. 간짜장도 탕수육도 아주 발군입니다. 언제 시간나면 4천원짜리 짜장면도 먹어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은행나무가 눈부시던 날 흘러 흘러가는 구름 따라 모래는 시장에서 이래 앞으로 걸어가 우리가 처음 마주친 순간 핫한 맘 같은 건 먹지 못해 난 오오 결정적인 찰나